안녕하십니까 하이엔드 투자 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먼저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입장 또 카톡방 무료 카톡방 입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지금 영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핫한 영상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 영상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영상입니다.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 사실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 이거 마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.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제가 매일매일 한 종목 이상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계좌가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.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통하여 제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. 사실 혼자서 매매하기 쉽지 않은 자유입니다. 최근에 오늘도 지수는 플러스였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. 자 그것은 좀 뜻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은 지금 대형주 장세 대형주 장세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.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소형주로 계속 매매하고 계신다면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되면서 매매하고 계실 거예요. 오 왜 내 종목은 안가지?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. 자 먼저 오늘의 영상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마 세 번의 기회가 온다면요. 오늘이 그 세 번 중에 한 번일 겁니다.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자 그 중에 한 번 오늘일 수도 있어요. 절대 여러분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고요. 자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영상일 수 있으니까요. 제발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여러분께서 정말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 수급 체킹입니다. 자 수급이 뭐냐면 저는 이제 흔히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력들이죠. 세력. 자 수급이 있는 종목인지 없는 종목인지 자 수급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. 아무리 이슈가 좋아도 아무리 뉴스가 좋아도 수급이 없으면 세력이 없으면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아요.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. 근데 그 종목 계속 붙잡고 있어도 안 됩니다. 안 돼. 결국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근데 이거 개인 투자분들이 볼 수 없어요.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. 이거는 저만 저만 볼 수 있어요. 전문가들이라고 다 보는 거 아닙니다. 저만 그 확실한 찐 수급. 때로는 거짓 수급이 있어요. 거짓 수급이 있는 종목 들어가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완벽한 수급 체킹 해드리고요. 두 번째는 완벽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. 저희가 저 저번주에 SK하닉스를 저희 회원님들은 매수하셔서 저번주 금요일 날 완벽한 매도 타점에 매도하였습니다. 8거래일 만에 11%의 수익률을 거뒀어요. 자 대형 종목으로도 여러분 완벽한 매수 매도 타점만 잡으면요. 11% 8거래일 만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세 번째 멘탈 관리죠. 여러분들 멘탈은요. 혼자서 하기 힘듭니다. 결국은 누군가 옆에서 전문가가 그 멘탈 뇌동매매 하지 않도록 잡아드려야 돼요. 그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자 만약에 저보다 더 좋은 전문가가 있다면 여러분 꼭 그런 분들과도 같이 하시고요. 만약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신동철 대표 한번 같이 해보세요. 절대 후회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의 계좌 관리 확실하게 해드릴게요. 자 저희는요. 한 6종목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. 자 여러분 먼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. 제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해봤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낫죠. 자 이거 오늘 영상입니다. 자 오늘 6월 26일 오늘 오전 영상인데요. 자 저는 오전 8시 반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네 라이브 영상 진행하고 있습니다.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. 8시 30분부터 11시 2시부터 3시 반까지 하이엔드 투자클럽 라이브 코너에 들어오시면 돼요. 자 그 가운데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실시간으로 수익을 내어드렸는데요. 자 오늘 하이로닉 자 한번 보시죠. 여러분들 자 한번 보세요. 자 요구간부터 한번 볼까요. 자 하이로닉 제가 만원에 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엄청 중요한 거예요. 자 만원에 제가 만원 터치 되면 그때 매수하세요. 미리 매수하잖아요. 왜냐면요. 제가 수급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 만원에 터치가 되면 그때 매수에 들어갑니다. 자 그 이후로 하이로닉입니다.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계속해서 네 좀 드래그해서 볼게요. 쭉 가다 보면 자 보세요. 돌파가 되었습니다. 돌파된 거 보이시죠? 자 돌파가 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또 두 번째 양봉이 세워졌습니다. 자 만원 이후로 벌써 지금 만원부터 했으면 5.5% 상승인 거예요. 자 600원 됐습니다. 600원 터치 됐으면 몇 프로예요? 6% 상승한 겁니다.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? 네 쭉 한번 보겠습니다. 자 시건 관계상 쭉 드래그해서 볼게요. 자 쭉 세워지죠? 자 보세요. 여러분들 850원까지 갑니다. 최고가가. 그러면 여러분들 8.9%예요. 8.9% 최소 잡아도 7%는 여러분들 만 700원에서는 매도할 수 있어요. 지금 만 700원 750원입니다. 여기서 매도입니다. 그러면 7.5% 수익이에요. 만원에 여러분이 매수가 되셨다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. 근데 안 오시고 왜 안 보시는 거예요? 이건 말이 안 되죠?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주식 방송 채널 최고의 주식 방송 채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어디서도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수익을 드릴 수 없어요. 그렇다면 우리 회원님들은 얼마나 많은 수익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시겠습니까?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먼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아 텔레그램 방 입장 자 지금 여러분 하이로닉 오늘 여러분과 오전 방송에서 같이 수익 낸 거예요.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어떻게 입장하는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텔레그램 방은 하인드 투자 클럽에 들어오시면 여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. 커뮤니티 보시면 이렇게 뚝 누르시면 네 이렇게 게시됨이 있죠? 게시됨 밑에 바로 첫 번째 게시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. 만약 여러분 텔레그램 다운이 되셨다면 바로 제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세요. 그렇죠? 네 쉽죠? 커뮤니티 누르셔서 첫 번째 게시 밑에 링크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. 아 혹시라도 텔레그램 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은 노랑톡에 신동철 대표 검색하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하이엔드 투자 공부방이 나오고요. 자 무료 예 카톡 방이에요. 자 그러면 입장 코드가 나옵니다. 25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저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내일 라이브 방송 시청 원하시면 네 오전 8시에 30분에 들어오시면 네 여러분 시청 가능하시고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. 자 어떤 수익률인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. 자 모르니깐 여러분들이 모르니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이 안 되는 거죠. 알았다면 알았다면 절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교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. 자 3일 합계 수익률이 29.96 자 오늘부터 어제 그저께입니다. 자 하이로닉 보이시죠. 제가 6.50으로 잡았어요. 사실 7에서 7.5 잡아도 되지만 제가 항상 최저 수익률로 잡습니다. 6.50 하이로닉 아까 방금 방송 보신 거예요. 자 이렇게 손절도 합니다. 자 어제 세명정기 10.93 이거는 오후 방송 자 어제 6월 25일 라이브 방송 어제 오후 방송 한번 여러분들 시청해 보세요. 다 녹화 영상에 돼 있습니다.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. 오후 방송 10.93% 자 결국은 상가에 들어갔습니다. 이게 어제 2시에 부터 저희 오후 방송에서 들어갔던 종목이고 자그마치 10.93의 수익을 냈습니다. 자 파세코 10.48 24일 날 방송했던 종목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요.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수익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혜원이 되시면 더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게 많아요. 아까 말씀드렸던 완벽한 수급 들어오는 종목 받아보시고 완벽한 매수매도 다점 그리고 완벽한 멘탈 관리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저희는 시초가 종목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같이 보셨던 단기 매매도 같이 하고요. 스윙 중기 매매까지 하셔서 여섯 종목 안에서 모두 집중관리 받아보실 수 있고요. 종목 절대 남발하지 않습니다. 절대 남발하지 않아요. 막 10종목 20종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여섯 종목 안에서 자 시초가 공략도 저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. 저희 시초가 영상 공부 영상도 있는데요.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요. 또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또 회사 다니시거나 투잡하시면 하기 어려우시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단기 매매 제가 매수매도면 문자 다 나갑니다. 친절하게 또는 스윙 중기 종목 매매만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 충분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. 자 왼쪽은 그럼 뭐냐면요. 자 이거 13일 거래로 제가 계산하면 100%가 넘습니다. 합계 수익률이 13일 거래로 하면요. 자 왼쪽은 5월달 저희 정의원님들 네 정방의 스윙 종목 수익률입니다. 정말 크레이지 하지 않습니까? 자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거를요 13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. 자 13일로 계산하면 12일부터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12일부터 쭉 드래그해서 보면요. 자 볼게요. 아이고 다시요. 다시 12일부터 넘어갔어요. 자 12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. 그럼 한 13일 거래 정도 되겠죠? 자 117.35원 합니다. 117.35원. 29.96원. 네 3일 거래. 3일. 최근 3일. 13일 거래는 117.35원.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?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채널 제가 앞으로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아직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모르세요.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저점에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. 여러분 저점 매수 꼭 하십시오. 저점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.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한 발만 들어오세요. 자 나머지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자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은 어제 제가 드린 게 현대차였습니다. 그쵸? 오늘 장중고가가 1.73%였고요. 자 오늘 마지막 종가는 0.35 내일은 한미반도체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미반도체 흐름 너무나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이 수익률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유튜브 채널 동영상 코너에 들어가시면 내일의 상승 예상 종목 매일매일 영상 올라가니까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수익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한미반도체 한번 오늘 볼까요? 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. 자 한미반도체 오늘 주봉도 너무 좋고요. 받쳐주는 거 보이시죠? 네 1봉도 이렇게 좋습니다. 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자 여러분 적용이 되시길 원하시면 1833에 3313 자 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예 더보기 여기 밑에 보면 예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. 여기 카카오 링크 아 운영자 카톡 링크가 있어요. 운영자 카톡 링크 여기 영상의 더보기 누르시면 운영자 카톡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 언제든지 언제든지 밤에도 네 또 상담 가능하시니까 가능하면 내일 오전에 상담해 주시면 더 좋겠죠? 전화 또는 운영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떻게 보면은 인생 최고의 계획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.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계좌 자 이 여름에 핫한 계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